신스 2010 격리단길 수제 맥주골목 맥주골목 수제 맥주골목이 있어요?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혹은 2010년에 만들어진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 맛 골목이거든요 휘황찬란한 이태원 중앙거리를 조금 벗어나 남산의 한 호텔 쪽 언덕길을 오려다보면 격리단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바로 요즘 뜨고 있는 격리단길 수제 맥주골목이 있습니다 이 골목이 탄생되자 맥주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것은 물론이고 이 가게는 감귤맛 맥주, 그 옆 가게는 캐러멜 맛 맥주 등등등 수제 맥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까지 신세계를 맛보았다며 열심히 입소문을 냈는데요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주목받는 맛 골목이 된 거죠